해보니 꾸러기 친구들도 보이죠? 고라니들이 안심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고라니 말고 다른 동물을 어떤 동물이 지내다니나요? 가장 많이 다니는 게 고라니인데, 그 다음은 노구리, 맵돼지도 있고, 삭이라고 아세요, 삭? 아니요. 우리나라에는 야생동물들이 많긴 하지만, 또 이렇게 곧 멸종될 위기에 의해 있는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삭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멸종이익이 2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죠. 삭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철형이 되기도 합니다. 고라니뿐만이 아니에요. 멸종이익의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고양이과 동물 삶은 물론, 너구리, 족제비 등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이 생태 통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생태 통로는 많은 동물의 생명끼리 되어준다는 사실. 그래서 만들 때에도 신경을 써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울타리는 사람들이 지나가지 말라고 쳐 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울타리는 유도 울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야생동물들이 도로로 치위반응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생태 통로 있잖아요. 그런 생태 통로나 도로 아래에 있는 어떤 통수로 버스들, 그쪽으로 야생동물들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일단 일상적인 펜스라든지 울타리가 아닌, 유도 울타리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고 있죠. 아, 이게 우리와 동물들의 안전을 위한 펜스군요. 유도 울타리 외에도 생태 통로 곳곳에서 동물들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부족한 먹이를 공급해주는 먹이 공급대. 곤충과 양소리들이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돌 무더기. 이렇게 나무를 많이 쌓아둔 곳은 몸집이 작은 동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처럼 생태 통로는 작은 것부터 동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 만들어야 한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생태 통로를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아, 물론이죠. 지금 이 육교형 같은 생태 통로는 우리들이 지나가다가 머리 위에 있으니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이지 않고 도로 아래에 있는 생태 통로도 있어요. 그러면 이 생태 통로가 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 가지 동물들의 습성에 맞게 다양한 생태 통로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리 모양으로 생기는 생태 통로 외에 또 다른 모습의 생태 통로가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소백산 국립공원으로 향한 동문대원.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꾸러기 친구들도 궁금하죠?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이곳. 여기 어딘가 또 다른 모습의 생태 통로가 숨어있다고 해요. 여기 야생동물 이동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딨지? 음, 일단 길 위에는 없는 듯한데. 어딘가? 동문대원,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아무래도 여기 생태 통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저기 선생님 계신데?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또 다른 생태 통로를 만나보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 생태 통로가 있다고 찾아왔는데요. 생태 통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죠? 생태 통로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거기 같이 갈 수 있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이용하는 동물들의 종류나 특징 또는 생태 통로를 만들 장소의 지리적 여건에 따라 생태 통로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요.